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보같은 놈들 아니야 이거? 블러드하자. 재밌네. 블러드가 재밌지. 여자 아이돌 블러드하자. 그게 재미있겠다. 이거 모모랜드 주화걸리는거 아니냐? 제일 사기 캐릭터일거 같은데? 반가워요. 히히. 님들은 여러분은 어떤 걸그룹 좋아하세요? S.E.S. 틀딱이시구나. 빠꼬빠님 갑니다. 아 진짜로? 노래도 잘 모르시는구나. 아 맵다운 새끼들아. 미리미리. 좀 해라. 광대역. 엘티도둠. 쓰고. 아 뭐하냐. 개느리네. KGS님 감사합니다. 기가바이트 인터넷. 안쓰냐? 아 행느리네 진짜. 아우. 속 터져. 광장님. 저런 애들 강퇴하죠. 고해주세요.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스읍. 내 광장인 줄 알았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몬데 또!!! 아우 됐다 뭐야 이거 거미마사사님 감사합니다 나 누구 관리야 걸그룹 서포터 나 레드벨벳이다 빨간만 나왔다 아... 좆나네려요 이거 지휘가 안 되나? 이거 한 번에 움직이는 거? 돼이지? 어우 렛 개쩔어 아 어떤 놈이 광대역 안쓰냐아 아, 존나 느려 허허허허허 어, 이런것도 있네 가자! 마나가 없네 아닌가? 아냐아냐 아우, 렉 왜 안돼 아, 에너지 없어? 빼빼빼빼 아우, 렉이 너무 심해 렉이 너무 심해 얘네 뭐야, 러블리즈 여자친구 유리구슬 에이핑크 몰라요 핑미 핑미가 있네 블랙핑크 신인 아, 트와이스 왜이래 아, 진짜 트와이스 꺼져라, 새끼들아 야, 조졌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우리 옆에 사운드 났다 아이, 시벌 이 새끼야, 두고라 와 아우 내 꺼질께요 흐흐흐흐흐흐 시청자인가? 흐흐흐흐 어우 꺼져놓자 김상현님 감사합니다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스탭 아니었어요, 저 어렸을 때 유즈맨 많이 했어요 아, 울트라라서 이거 아우, 레드벨벨 괜히 덩치가 크네요 흰색깔, 나한테 올라고 그런다 흰색깔 흰색깔 저기 밑에 있는데 뭐냐, 얘 와봐, 덤벼봐 열을 콰, 스트리밍 200만 돌파 나는, 나 128만 바깨 안돼 빨리 싸우자 으흐흐흐흐흐흐 야, 싸 먹긴 어떡해 으아 아, 빨리, 야, 렛 개쩔어 아, 더 레벨을 좀 시켜줘 어머 아 이 ㅆ 렉 봐 나도 고 레벨한다 이제 아이오아이 레드벨벳 이제 행복해서 졸업합니다 이제 슬슬 사람이 너무 많은데 렉 미쳤나 봐 오케이 아이스크림 케이크 레드벨벳 아이스크림 케이크 프로나온다 쟤네 아 미치겠네 이거 초록님 우리 동맹 맺죠 저 트와이스 트와이스 좋아하는데 트와이스 짱좋음 트와이스 그 태연인가 제일 이쁨 우리 힘먹어요 네 저 동맹 동맹했어요 동맹했습니다 아 동맹 동맹 해주셔야죠 초록님 트와이스님 아 이쁨 뭐야 이거 아 붐바야 씨바 아 붐바야 미친놈아 꺼져 그어어어어 하하하하하핰 트블바야 뒤졌다 걸그룹 서포터 도대체 왜 있는거야 이거 야 주황치자 이새끼 깝치네 이거 와 존나 세구나 스트리미가 400만이구나 깝치면 안되는구나 나도 곧 300만이야 컴바야 씨발 아 부바야 너무 잘나가 300만으로 안되네 500만 되야되나봐 이게 곧 500만 야 진짜 주황새끼 500만 나온다 흐하하하하 튀어 붐바야 신공 나온다 으아아아 휘파람 나왔다 조졌다 어 어떻게 싸움 낄 데가 없냐 이거 어떻게 하냐 큰일났냐 나 너무 약한데 아 아 레드벨벳 침대 빨간만 좀 나와라 가자 싸움 끼자 싸움 싸움이야 끼어야지 됐어 싸움 끼자 아 생각해보니까 동맹 아 풀었구나 다행이다 아 다 뒤지네 레드벨벳 어 레드벨벳 너무 약해 신인이라 그런가 아 주엇다 시험 500 돌파했어 나 400인데 아직 트와이스 다 주세요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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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sa 지금 벌쳐 나왔어 왜 이렇게 만호해? 미친 마인드 할 수 있네? 아나 신공 언제나와! 양옆에 500만이야 이 미친 칼 색깔 어디냐 아 얘가 찌밥인데 얘가 찌밥인데 얘 먹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되지? 중간에 잘라먹자 아 죄송합니다 빠질께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빠질께요 아 오지마세요 트와이스 왜그래 아 저 트와이스 좋아해요 야 덤벼 덤벼 500만 찍자 됐어 그렇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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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 이거 이 새끼 이거 좋았어 500만 얼마 안남았어 이제 빨간 맛 궁금해 하니 아니네 덤덤이네요 빨간 맛 아니네 흐흐흐흐흐흐흐 덤덤이 뭘 노랬는지 모르는데 큰일났다 아 드론 일꾼이야 근데 심지어 아 큰일났어 아 일꾼으로 뭐 해 먹고 살아 난 벌쳐인데 빨강일꾼이래 ㅋㅋㅋㅋ뙥 음원차트 시비건 안내만 들게 해주세요 제발요 트와이스 짱 아 이거 미맷보세요 미맷 이거 pó Some seç버라 이거 누가 죽여라 와 adap다 ㅋㅋㅋㅋ HOW będziemy WWW 살려준네 씨 어으 음원차트 10위권 안내만 드리게 해주세요 제발요 트와이스 짱 아 이거 지금 미네보세요 미네reg 이거 좀 뭐처럼 처먹어라 이거 누가 좀 주겨라 와 다 먹었다 아 옆에도 양옆에 고스트야 미친 말도 안 돼 이거 어떡하라고 드론새끼들ろ 아 얘 코너로 뭐하라고 아 노래 왜 이렇게 크지같애 절대 레드벨벳 노래 거쳤던거 아닙니다 900만 돌파 와 아 아홉발 맞으면 죽이네 아홉발 맞으면 사망이네 아 근데 양옆에 짱짱한 걸그룹이 너무 많아 와 탱크다 씨발 야 가자 음호하에 조직이자 음호하에 와 몇개 온거봐 가자 드론들아 제발 제발 힘을 내 시발 음원 음원좀 사줘 불법다 불법다지 말고 아 제발 아아 아 이쒸아 살려줬네 에헤헤하핳하ㅎ 아 드론씨ㅅㅏ 아 이거 능력차 차이가 너무 심하잖아 아 여자친구... 구백만 돌파 드론 내 밥이죠 빨간 드론이네 으 으하하하핳 레드벨벳... 많이 사랑해 주세요 흠 흐흠 흐흠 빨간 맛 콧 나와요 빨간 맛 노래 좋아요 아 씹새더라 와 이거 어떻게 해 야 마린 개많아 말도안돼 드론 다 썰린다 이러면은 웹 써 웹 웹 웹 와 살살 녹는다 드론 660만 스트리밍 주황 1100만이네 아 쟤 컨트롤한다 아 좀 살려줘 쟤들아 같은 어 노래쟁이들끼리 아 개장나네 진짜 아 질런 뭐야 이건 갈색 아니야? 맞네 아 좀 봐줘 아 신공 언제나와 진짜 아 신공 언제나와 덤덤 언제 끝나 아 이 일꾼새끼들 킬도 못 먹어 와 갱 녹는다 진짜 리얼 갱 녹는다 녹아 이들 어차피 윤종신한테 개 처발릴 거야 지금 1등 윤종신이야 어차피 니들 아무리요 해봤자 니들 지금 말이 그렇게 해봤자 윤종신 조민이 나오면 끝나 아 죽었네 이거 진짜 아 존나 개장기야 나만 왜 일꾼이야 아 나만 일꾼이야 아 나만 일꾼이야 아 아 죄지새끼 아 걸그룹이면 몸에 관리좀 해라 아 와 좆졌다 이거 진짜 좀 모으자 일단 아 모음 뭐하냐 일꾼인데 이거 모아봤자 일꾼인데 갈색깔 조지고 싶은데 가는동안 개짜 다 잘릴거 같은데 한번 가볼까 갈색깔 질럿이거든요 갈색은 좀 승산이 있어요 질럿은 야 조심해라 조심히 출똥합니다 도지마라 짤라 먹지마라 진짜 마마무 900만 너니스몬들 아 저 싸 먹으러 온다 아이 개 lied끼야 지여 아 미지 마알 아 그러지마 제발 아니야 아니야 그러지마 가라 드론들 제발 744만 스트리밍 가자 걸그룹 트와이스 티티 악한이다 아아아아 살살 녹는다 영아 티티 마 티티 아기 너무해 너무해 진짜 너무해 진짜 야 질럿놀이죠 질럿 질럿이 내 희망이다 어 제발 와 아칸 너무하잖아 진짜 아칸 너무한거잖아 히드라 뭔데 어디 하양? 아 제발 언제쩍 이거 쉰곡이야 쉰곡 이제 진짜 이거 쉰곡도 아니야 주병만 얼마 안남았는데 와 아칸 말도 안돼 진짜 이거 야 이거 아칸 너무하다 드론데 아칸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노래가 못비벼요 다 녹아요 살살 녹아요 아 진짜 너무했다 진짜 와 티티 존나쎄다 야야야야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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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가지마 좀 제발 그만가 아 아 나 50마리만 졸아 누가 제발 와아 와아 보라이 하위 3위컷이네 보라색깔은 누구냐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야 아츄는 그래도 되게 잘나간 노래 아니야? 너는 내 맘 모르지 아츄 와 진짜 가까이 갈 수가 없다 이게 약간 수석사 대표의 느낌일까? 어떻게 해야 될까 저런 강 저런 강 어? 강팀들 상대로 우리 애들이 무슨 신곡을 내가 흥행할 수 있을까 미친 50마리 야 50마리 잘라보자 한번 가보자 짤라옵자 응앗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둑 아 너 신곡을 낼 거야 아 렉 와 제발 블랙핑크 불장난 야 뭐야 야 공중유닛 장난치냐 공중유닛 에바야 야 커세어 가져와서 먹으래 먹어 진짜 이거 어 띠용 모르나 이거? 일단 중앙은 망했어요 넌 끝났다 이 개새끼야 넌 끝났다 이 새끼야 넌 이발 나가라 모르나? 오른다 오른다 오케이 한장씩 엘보 팔린다 아 보라 꺼져 새키야 그 지들 다 몰려든다 아 나 좀 살려줘 아 나 다섯살 좀만 좀만 900만 코앞이야 아 뒤로 다갔다 버리자 이거 러시안 룰렛을 발표 아 뒤로 다갔다 클로킹된다 이거 이거 보이나? 근데? 아 보이네 아 클로킹된다 보이네 주황 싸먹자 내가 주황할 때 끝났어요 내 컷에 어디갔지? 어 내 컷에어 어 어 어? 내 컷에 없어졌어 뭐야 어디갔지? 이거 아닌데 미니맵에 아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근데 컷에어 어디갔어 아 아 일정 키수되면 사라진다고? 그런건가? 일단 주황은 개망했어 이제 1700에서 끝났네 멈췄네 아 드론 빨리 다 뒤져라 드론 필요없어 아 아 아 안올라가요 숫자가 얘들 너무 세여 먹고 크래가 없어 얜 에이핑크 얘 발색이 얘 꼴찌네 에이핑크가 나 모아야겠다 안되겠다 어쩐지야 아 뭔 노래야 이게 갈 칼 코마 데카코마니 갈색아 파랑 먹어 저거 개꿀맛 어 저거 커샤로 먹어야되는데 하 저거 공중유시네 잘라먹자 잘라먹자 아칸 아칸 잘라먹으라 하자 트와이스 트와이스 잘라먹으라 하자 오케이 허리 끊어 허리 끊어 그렇지 앵 왜 안죽냐 티티 그치 좋아 좋아 잘라먹어요 중간에서 중간다리 됐다 내꺼다 넌 뒤졌다 이 새끼야 가져와 온다 온다 야 온다 11시 지금 111 감사합니다 도망쳐 아 아씨왈 도망가 아아 제발 락다 걸어 락다 락다 락다운 걸어 락다운 걸어 락다운 걸어 시발 좋아 야 먹어 야 먹자 먹어 먹어 와 넉넉 넉넉해 낙낙 낙낙 졸랐어 안죽어 와봐 그새 와봐 응 와봐 아 못하겠다 너무 많다 아 저기 좀 아씨 이지 하하하하 와아 아 어렵다 야 낙낙 너무 쎄 낙낙이 비해서 러시안 롤에서 안 먹힌다 야 그시hart 하루종일 살려달라고만 하는데 아주 살려줘 아니, 내 양옆에 일등이나 삼등이 있어 아 서러지게 때리고 있네 이거 너무 약하네 아, 다곱다 으으으으으으으 호어어어어을 아 보니깐 내가 유니 좀 구려 보니까 확실히 얘 좀 구려 천만인데도 좀 많이 구려 골려잡고 싶다 아 왜 이렇게 조초를 안해야 될거야 이거 왜 안모이냐 아니에요 이거 이거에요 너 미네보고 적은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없어졌어요 아 제발요 불장난 우리사랑은 불장 어? 왜저나 어? 좆밥이네 야 불장난 어디 그런 노래를 들이밀어 아 근데 공중유닛이라 그냥 도망간다 아 저기 숨어있어 공중유닛이라서 아 꿀좀 빨았는데 살짝 야 뒷지간 가보자 가자 얘들아 와 저거 어떻게 야 운다 운다 데칼코마니 싸우자 미앗 하하하하 하하하하 칼 잘 넘는다 아 당없어 이거 너무 약해 야 배틀코루즈 모은거 미친놈 저거 출발 출발 먹자먹어 숫자가 안오른다 스트리밍 스트리밍이 안올라 야 블랙핑크 마지막처럼이라네 이거야? 히드라다 와 아 아 아 대박 아 이거 안되요 이거 이거 부디지형으로 안되요 갈색깔이랑 보라색깔이랑 다 똑같네 나랑 빨강색이랑 보라 존나 불쌍하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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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음원 깡패들이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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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이게 유닛별로 그게 있구나 맞다 이게 공격 그 종류가 있잖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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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솔직히 빨간맛 한번 들어보자 요즘 제일 핫하잖아 그치? 우리집 와서 상납좀 그니까 러시안 룰렛 지금 신곡이야 신곡좀 보자 하하하하 아 이거 개쉬웠어 진짜 이거 하하하하 오케이 53 이거 누구야 그리고 에이핑크님 츄 도 입술위에 츄 에이핑크 아 다 뒤진다 저거 다 내껀데 시벌 와 너 2전 찍는다 베트코르저도 마마무 마마무 뭐 나오려나 궁금하다 꼭 나오거든요 이제 야 다 죽었네 그래도 많은 베트코르저 다 죽었네 골리앗 커몬 야 뜨자 야 에이핑크 뜨자 뜨자 이 새끼 정정 정정당당하게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저거야? 어? 뭐야 이거 왜케 많이 나와 응? 어 일단 잠깐만 이거 볼 때가 아니야 정정당당하게 뜨자 뜨자 정정당당하게 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 으ㅃ흐 락다운 수동으로 한거 às defeated 당연하지 이 새끼야 하하하하 다 수동이야 인마 또라이네 하하하하 그만큼 난 절박템 이 새끼야 그쨔 쟤 뭐야 러블릴 때 예애들애들 애도olar다 야 걸어 걸어 떨별 atto 아 오지발 락다운만이 돼 세상 야어어어어 오지마!! 낙낙씨 야 왜 모모랜드 없냐 트로피카 한방이면 게임 쎄신대 아 얜 뭐야 2200 뭐야 이거 아 보니까 이거 이거 디바우러가 저걸 생산을 하는데? 와 이거 뭐야 역겨워 게임 안터지냐 이거? 아 쉰고 아 러시앤롤레 그만 듣고 싶어 같이 나갔어요? 구경이나 해보자 와 존나 재밌겠다 부러운 새끼 저거 와 마마무 마마무가 러블리즈 뚝가팬다 아하하하하하 흐흐흐흐흑 흐흐흐흐흑 흐흐흑흐흐흑흐흑흐흐흑하 흐흐흑흑흐흐흑 으어아하하아 야 야 나 가자 안되겠다 이건 아 이거 유니빨이 너무 커 유니빨 너무 커 마마무가 일장이었네